지금 교내 곳곳에 이상한 영상이 발생했습니다. 현재 일본 학생들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을 찾아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부산행이다. 준비 아니야 이거? 야 우리도 다 죽으면 어떡해? 박철새끼야 씨발 죽게 누가 죽어? 뒤지라고 누구한테는 얘기했냐? 아니야 나 진짜 아니라고 사람들 만나서 신고한 다음에 죽을냐고 무증상 감염자 인구 받습니다. 그거 지금 너 말로 기도하는데 병염이 됐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었다. 내 감히 친구들 시바람 아는 애들이 벌써 다 죽었는데 어떡하냐? 당황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물어 뜯는 거 늘 있던 일이잖아. 우리 농구원께 말까? 콜? 정신아 우유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. 다음 영상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